이 카페가 엄청 예쁘죠? 이렇게 생긴 카페인데 뜯기질 샵이 있어요 여기 엄청 귀여운 미트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월그레이 스콘? 레몬? 어 레몬 이거는 뭐야? 이건 아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배그입니다 멋진 모자를 휘고 있어요 대박 응? 바로 내려 보자 프리모스크 쪽으로 비행기인가 보다 헬기차 들어가자고 가보자고 일단 가서 요끼랑 뭐 먹을 거야? 몰라 가서 봐야 돼 메뉴 몰라 아 요끼 밖에 몰라 메뉴? 어 이거야 매콤한 크림이 없지? 하나밖에 없어? 어 그럼 봐봐라 대박인데 이게 개면서 하고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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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어? 옷걸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맛따봐 어 오렌지 아니라 뜨거워냐? 뜨거운 것 같아 뜨겁냐? 야 그런데 대박이다 뜨거워? 아 그냥 뭐하실만 해 향은 엄청 막 뜨잖아 그냥 맛은 그냥 불맛이야 응 너 혹시 시흥해왔어? 어, 혹시? 어, 또 이제는 자니? 밤에 뭐하고 이제 자는군 어디가? 어디? 아, 진짜 나 엄마가 들에서 아침 먹고 가라고 하는데 한 20번 얘기했는데 했는데, 아니야! 엄마 먹을 거 너무 많지! 아침 먹고 오지 말래! 그러고 나왔단 말이야. 오늘 블로그 채워낼 것 같아. 진짜 맛있지? 근데 그거 다섯 개 다 해야 되는 거였어? 나는 술 안 돼. 왜? 아 맞네. 맛만 보래. 맛만 봐. 맛보고 한 네 잔은 케미가 맛있어. 짠! 그거 아니야? 홍수? 그거 느낌이다. 병란젓을 여기 찍어서 위에 얹어줄게. 아! 존맛이야! 맛있지? 너는 누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살으면 되겠다. 내 누운 걱정은 말아야겠다. 너는 공정대야. 진짜 혼자 고독사일까 봐. 날 잘 돌봐야 된다. 병란젓은 혼자 살아도 얘는 무인도에 떨어뜨려는 잘 살 타임. 오히려 좋아. 왜? 그게 인생이지 이러고 살 것 같은데 세미는 너무 외로운 걸 하지만 사람이 없는 건 싫어. 이게 무인도야? 나 죽을래. 되게 얽은 거 맛있다. 나는 맛있다. 이런 맛있다. 이런 맛있구나. 오늘 먹을래. 남들 말하면 별로야. 오늘은 디저트 시킬 수 있겠다. 디저트 못 시킬 거야. 아 노티드 시킬까? 저번째 안 먹었지? 우찌들도 배달 돼? 얘네 들어가서 서있는데 나 혼자 밖에 보고 나 저걸 기다리고 산다 뭐. 들어가서 한참에다가 나오는데 지금 한 바구니 막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다. 김치 전밥 벌써 다 사라져가지고 있어. 가스 마프지만 다음에 집들이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어제 저녁부터 굶기 잘했어. 우유 생크림 도넛, 클래식 바닐라 도넛, 얼그레이 도넛, 초코 푸딩 도넛, 라즈베리 도넛, 쌀리 크림 도넛, 민트 초코 도넛, 레몬 슈가 도넛, 레몬 슈가 도넛. 레몬 슈가. 라즈베리. 라즈베리. 그만 그만 그만. 너 스쿨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야. 스쿨에 미친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스쿨에 참 침이거든. 얘네는. 이거 안 먹어. 왜? 과음이네. 장난해? 이거 마셔. 얘 취하는 거 잘 못 본 것 같은데. 너는. 황토랑. 친친 친구가. 얘. 탐앤탐스에서 이렇게 된 거. 아. 근데 나도 얘 취한 거 안 피워갔나. 왜냐면 그때 너도 취해 있었어. 내가 취할 때 너도 취해 있었거든. 니 좀 이러고 있었어. 왠지 알았지. 너랑 내가 통금이 없었어. 다른 애들은 다 통금이고. 하. 아. 크림이 진짜 맛있어. 크림이 맛있어. 크림이 맛있어. 크림이 맛있어. 진짜 예쁘지 않냐? 너무 예쁘다. 사약 아니야? 이거 뭐야? 돈 사진이 없는 거. 하. 자. 근데 그걸 왜 걱정 infra 배우냐고. 하. 하. 안녕하세요. 니네 김치찌개에 물 부어서 졸인 통과 똑같거든요? 하. 다 똑같아 똑같아. 레몬이 두개야? 어 다행이네. 레몬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 응. 나 아니야. 응? 어? 뭐야? 저만요. 너 레몬 다 먹어야지. 아, 좋아요. 응. 요즘 잤다? 너도 졸려? 매일 인스타로 새로운 걸 하면 얘한테 맨날 지적 받는다. 그래? 내가 이번에 너 모를 얘를 따라 했는데 그거 질문하기 있잖아. 익명으로 받는 거 그거에 아이디 다 까먹어, 올려가지고. 이런 거 유행인가 보다 하고 따라한단 말이야. 맨날 얘 거 보고. 맨날 뒤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누우게. 야, 밥 먹고 놓으면 지금 0,40m 걸려. 난 이미 늦었어. 나 이미 걸렸기가 괜찮았잖아. 수하고 먹어. 얘는 레몬 아니지? 레몬이 아니라며! 아, 레몬이야? 레몬 아닌 줄 알았는데. 레몬 아니야. 여기 뒤에 조금 묻은 거야, 레몬이. 한참 먹다가 얘기했는데 또 한 입 먹었잖아. 아, 그럼 나 레몬 먹으면 진짜 죽겠다. 얘 죽었어? 이거 먹어봐. 레몬. 레몬 안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먹어봐야지. 어머, 아 나만 죽었는데 그러면. 으아. 하하하하. 하하하. 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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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사람 맞고 웃는 사람 맞이 나의 고통을 이렇게 여쭤볼 수 있다면 두 번은 바뀌었어 오사신성인 유나 오사신성인 유나 오사신성인 유나 오사신성인 유나